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화요일입니다. 유영화의 뉴스 커멘터리 힘차게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10월달이 들어섰는데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에 광화문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춥불집회가 있었죠. 전기강장에서 열린 춥불집회는 지금까지 8차례 열렸는데요. 총 연인원 4만 가까이가 참석했다고 합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사태 이후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창피한 거죠. 지금 해외 교민들 다 쪽팔린다. 창피하다. 우리가 쪽팔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10월 22일 날은 전국 집중집회가 열리는데 아마 더 많은 인원들이 주최 측에서는 100만까지 모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촛불 얘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의 이 폭주를 막을 길은 이 촛불밖에 없을까요? 또 우리가 헌전군단을 만들어야 되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정동영 민주당의 상임고문 모시고서 정치 현황과 정동영 고문께서 원래 잘 알고 계신 부분이죠. 대북관계 문제. 이거 어떻게 다룰 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얼마나 위험한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구본기의 생활경제에서는 쌀값 안정 문제, 양국관리법 문제, 농민들은 죽어나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이 없는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들한테 가서 포스터나 찍는 것 같아요.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살아온 과정이 일반 국민들과 너무 다른 사람이 아니냐? 그런 퍼스네이트를 가진다는 말이냐? 이런 불만들이 솟구쳐오고 있습니다. 자, 코멘트 뉴스 간단하게 몇 가지 알아보고 우리 정동영 고문님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윤 대통령 상의에서 국민의 심판을 기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감사원에서 서면 조사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유신 공보 정치가 동일하다. 권력 남용 끝에는 언제나 내혹한 국민의 심판이 있다. 정치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 여론이 하도 안 좋으니까 신중한 행보에서 이제는 완전히 분명한 행보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김대중생과 하이도 섬 연결하는데 박우량 신앙군수라는 분이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면 윤석열 대교로 이룰 수 있다. 박근수는 여권의 고위 인사와의 면담에서 이야기 나눴다고 합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고위 인사하다가 여권으로 간 사람이에요. 대충 누군지 심장은 갑니다만. 반발이 상당한데요. DJ 정신 훼손하는 반역사적 이름의 대교를 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국감이 이루어지는데요. 교육위 국감이 기대됐는데 김건희 논문 관련해서 국민대 총장, 숙명련대 총장 다 외국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도피성 출장을 삼았습니다. 표절을 누워 검증할 증인들이 모두 불참한다고 그러는데요. 지도교수도 강의 1.5 불참 통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전 민주당의 교육위원들 한마디 해야겠어요. 이거 예상했던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 대학 총장들이 나오겠어요, 국회에? 예상하고 해야죠. 출장 갔다고 도피성 출장이라고 해서 얘기만 하면 맹탕 국정감사교육위가 되지 않습니까?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또 내버려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리미리 얘기했어야죠. 성남의 FC 관련 정진상 실장.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비다. 광고비 유치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성남FC 기업 광고비 영업은 성남FC 직원들이 했다. 정 실장 본인은 성남FC 서포터주로서 원정원에 동참한 것일 뿐이다. 시민구단의 광고 수익은 구단 운영에 쓰이는 세금의 절감 효과다. 이렇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하나만 더 알아볼까요? 해외 매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 탄압이라고 보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 기자연맹 언론에 대한 전형적인 협박이다. 또 디플레메시라는 외교 전문 잡지가 있죠. 여기서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한국의 방송을 협박하고 있다. 스레틴이다. 협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는 설명은 문법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합니다. 전국의 한국이 전국의 듣기, 평가, 테스트가 시작됐다. 이 한국의 대통령이 외국 언론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으로 돌고 있습니다만 BBC에서 마치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코미디 같은 그런 영상 보셨죠? 국가 내란 행사에서 또 열중시어 얘기를 못해서 찝찝하는 장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민의 존경을 받고 권위를 가져야 국정운영을 하는데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우리 스스로가 국민이 창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심 백은족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의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에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우고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족,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